KT의 데이터도 없고 그 멤버들끼리 합을 맞췄을 때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다들 색다른 곳에 있었던 선수들이 모여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예상대로 크로커 선수가 많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라이너들도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솔로랭크에서 얼마 전부터 몇 번 만나는데 되게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잘하는 정글러들 진짜 좋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했었습니다 캔스파컵에서 졌지만 이제 LCK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CK에서 이긴다면 캔스파컵 때 징거를 되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팝 구도는 너업 도왕이 맞는 것 같고요 도란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T와서 제가 느껴질 정도로 좀 성격이 약간 달라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너업 도왕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솔직히 좀 비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만약 이걸 도란 선수가 알게 되면은 자기 머리가 좀 커져서 딱히 할 말은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서비스 선수가 굉장히 스타일이 공격적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길 것 같아서 이번에 한 번만 이기겠습니다 도란 선수가 전 팀에 있을 땐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랑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는 작년 생각대로는 가진 않을 거예요 네 너업 도왕이라는 말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서미 선수 한번 붙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KT의 목표는 일단 전통 강호라 불리는 3강 팀들이 생각하기에 얘네한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빡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도 좀 강팀 느낌 나는 게 목표고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대0으로 길 것 같고요 잘 하겠습니다 화이팅 도브 선수가 작년에 저희 팀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나와서 이제 저랑 솔로랭크에서 많이 만났을 때나 그 선수는 저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LCK 경기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대회방 들어가서 서로 닉네임을 보면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잘해보자